동명동을 광주대표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3일 동명동 장동현장을 찾아 광주대표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동명동 일대를 아시아문화전당의 배후기능을 하는 광주만의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광주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사거리부터 한옥과 마당을 엮은 한옥마당거리, 이색카페, 주점, 음식, 즐기거리, 먹거리 등 8개의 거리를 관광코스로 만들 예정입니다.